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위드 이후에 일상화될지 주목됩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도내 병의원에서 전화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10만 2천 건이 이뤄졌습니다.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는데 코로나 위드 이후에 I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진료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